이 제중생 제도 기록 우리 성전 탄생할 때 이십팔천 곳을 품에 서빙하고 내리셨다 상심이사 좋은 품체 버릇띠고 가려기만 상은 육원 하신기에 생로병 상대 참가하라 봄의 생에 쌓인 공덕 장어 기록하려리만 육년 절산 빠진 고래 그 안이전이란다 지식 부재 열받나는 불생불 널 가여있고 발만 사천 고향과 후 자세 내 자들어라 공동 연화 높은 대상 참가할 사근 생홍명 지방세계 통하여서 만남경에 빛나버려다 . . . . 아멘